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시작부터 하나 입히고 가겠습니다. 시우민 씨한테 공주용 옷을. 바람이 진짜 못됐다, 못됐어. 물 숙여 봐봐. 어, 그렇지. 바람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보이는 거야, 앞에는?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다. 귀엽다. 귀엽다. 웃겨서 못 뛸 것 같아, 우리. 야, 너무 웃겨. 우리가 웃겨. 귀엽다. 귀여워. 야, 우리가 웃겨서 못 하겠어. 엄청 귀여워. 엄청 귀여워. 너무 귀여우니까 저희도. 저희도. 사용하시겠어요? 자, 1율로. 아니요, 1율로 다 써주세요. 1율로? 왜, 왜, 왜. 저 1율로 하나씩 다 쓰시면 됩니다. 아, 이거 몇 분이야? 이거 몇 분이에요? 3분. 잠시만요. 안 보이잖아. 진짜로 저렇게까지 한다고 우리? 네.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. 지금 감 잡고 있는데? 시작. 네. 오. 공이 안 보여. 공이 안 보여요. 공이 안 보여요. 공이 안 보여요. 어, 그래. 감으로 가. 어, 됐어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인사, 인사. 인사하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차렷. 경례. 안녕하세요. 진짜. 가위바위보해서 공격권을 선택할게요. 손을 쓸 수 있는데. 아니,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해요? 근데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해요? 근데 가위바위보는 못 낼 것 같은데. 오케이. 진짜. 아니, 이거는 아이템이기 때문에. 그치, 쏘야지, 쏘야지. 아니, 심판님 예능 쪽에 오래 계신 것 같은데? 주먹아위보야. 잘 생각해요, 주먹아위보예요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주먹아위보는 무조건 바닥이지. 그렇지, 그렇지.